1페이지, 10페이지 남순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보네 남순이 이거 아트쇼라고 했다면서요 참 아트하네요 경리씨가 최근에 연애를 발표했죠 경리씨가 사귀는 연예인분이 2AM 출신의 정진훈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발표를 한게 전현문씨랑 이해성씨 이렇게 이해성 아나운서 이렇게 둘이 연애를 발표를 했죠 지금 굉장히 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현문씨한테 좀 안좋은 시선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이 연애 발표를 굉장히 숨겨야 한다 굉장히 좀 밝히고 공개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지금 약간 논란인게 뭐냐면 어찌됐건 경리씨는 우결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케미를 맞췄었는데 보니까 그 방송하던 시절에도 정진훈씨와 사귀고 있었다라는거 2년째라 그러죠 둘이 두 분 2년째 그리고 이제 전현문씨 전현문씨는 아무래도 나 혼자 산다에서 나왔던 모델 한혜진씨와 모델 출신 한혜진씨와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다가 또 이렇게 사랑을 싹 틔우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는데 그 소식이 있은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이혜성씨와 같이 이렇게 열애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시선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의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누리꾼들이 참 한심해요 이런 거에 감정이입해가지고 전현문 진짜 뭐 능글맞은 능구렁이네 뭐네 하면서 이렇게 호박신학가는 비응신같은 우리나라 그 누리꾼들의 수준에 정말 불화를 탁 치고 갑니다 참 불알 늘어지는 소리들 하고 자빠졌는데 이들이 뭔 잘못입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젊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연애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뭐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뭐랬습니까? 비응신같은 정말 예 참 엿같은 소식입니다 자 바로 또 우리가 뭐하다 이렇게 왔죠? 예 승마기구 타다가 이렇게 왔는데 조이시 좋네요 아무튼 뭐 승마기구 타는 게 인방의 어떤 그 한 아이템 아이템으로 좀 쓰여졌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거 잘 안 쓰죠 저는 궁금한 게 이걸 타는 무슨 느낌인지 그리고 얼만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안 쓰면 이걸 중고나라에 파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꾸꾸까까 우리가 맛있게 먹는 가리비가 헤엄칠 때 이렇게 요상스러운 모양으로 이렇게 틀리 딱딱 거리면서 이렇게 헤엄을 치네요 이번에 버거킹에서 이벤트 했답니다 도넛의 날을 맞아서 햄버거 가운데에 과감하게 구멍을 뚫어버리는 이런 그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무료 미니 와퍼까지 증정해준다는 버거킹 이벤트 그냥 빵 한가운데에다가 여드름 압출기로 뭐 이렇게 뚫어놓은 것 마냥 이런 젖같은 모양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도넛의 날에 맞는 건지 예 참 멋같네요 이런 걸로 좀 대가리들 좀 안 굴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잘 팔리고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인지 좀 얼굴이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센스 래퍼 이센스 아시죠 이센스가 생각하는 요즘 그 래퍼들의 돈자랑 요즘 돈자랑하는 거 이제 그 플렉스라 그러죠 올해 최고 힙합 음반 판매량을 보인 이센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아니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이런 래퍼들 요즘 쟁쟁한 래퍼들 다 합쳐서 이센스씨의 앨범 판매량보다 저조한다 저조하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합쳐도 저한테 안 됩니다 그래도 옆에서 또 거들죠 이센스 노래는요 가사가 쏙쏙 들어오고요 진짜 나라도 살 것 같습니다 명반 느낌이 좀 난다 이 말입니다 한국의 일메일익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또 극찬을 하죠 예전만큼 뭐 앨범 100만장 낼 때 정도의 그런 판매량을 보유하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 나오는 래퍼들에 비해서는 내 음반 판매량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들을 다 합쳐도 내 음반 판매량보다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한 돈들 이센스씨가 이제 벌어들이는 돈들 어디다 가장 많이 쓰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진짜 안 쓰고 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안 쓴다 나는 플렉스를 하지 않는다 저는 옷도 안 사러 다니고요 그건 인정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거의 뭐 먹는 데다 다 쓴다 피파 현질한테 돈 쓴다 라는 이런 얘기 면허도 없으면 약간 무소유 약간 저랑 비슷하네요 성향이 이거 완전 코트네요 예 뭘 좀 아는 사람이야 이센스는 뭘 좀 아는 친구야 아마 나이도 저랑 동갑일 겁니다 87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저랑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저도 돈 안 쓰거든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오고 나서 그냥 고생맞춤으로 막 사람들이 눈 쏠리는 것만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사람같이 하고 다니려고 옷이나 그냥만 좀 사고 입었지 저도 거의 먹는 데다만 돈 쓰고 그러죠 자 어 저 이센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침을 가듯이 요즘 래퍼 애들이 너무 좋은 거 사더라고요 아 근데 무슨 어? 아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 근데 소심발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표정이에요 아니 보통 100억 자선가들이 탈 차를 사서 쓰는 게 맞는 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무리해서 사는 거군요 완전 무리라기보다는 가능은 한데 저는 이제 불안한 거죠 내가 언제까지 래퍼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약간 공무원 마인드네 내 통장 속에 돈은 저장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랑 굉장히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네요 멋있습니다 이런 마인드 굉장히 멋있죠 그러나 요즘 뭐 그래 욜로라고 그러죠 욜로 법만큼 써버린다 뭐 이런 거 욜로 근데 저도 욜로를 이해하지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지가 벌어서 지가 쓰겠다고 하고 지가 플렉스하고 뭐 이렇게 명품 사고 뭐 카포어족이라 그러죠 집도 없는데 차만 야무진 거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쓰임의 형태가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치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 참 보기 안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꼰대마인드였는데 막상 bj들이랑 또 어울려 보기도 하고 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또 가서 이렇게 옆에 가서 낀 거 가지고 뭐 술도 먹어보고 하니까 그냥 이제 입은 옷에 눈이 가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옷을 사서 입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입은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가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데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막기가 힘들다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은 좋지만 남한테 뭐 지적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멋있네요 아 요즘 미국에서도 욜로족 병신이라고 까이는 분위기라 그러네요 현재 삶을 즐기는 것도 적정선이 있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싸지른 애들이 노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빛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 빛내도 집이시고 뭐 그런데 그거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요즘 뭐 청소년들도 이렇게 뭐 뭐 저 뭐야 명품 살라고 뭐 그렇게 탁 막 티셔츠 하나에 막 5, 60만 원짜리 막 그런 것도 사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 막 생일 선물로 주고 씀씀이가 좀 커진 게 사실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최고의 찬사를 받은 전소미 전소미 양도 이번에 수능 봤죠 굉장히 또 좋아하는 친구인데 피지컬이 좋아요 혼혈이라 그런 건지 쟤는 그냥 인증착 찍으려고 수능 보는 것 같은데 수능을 누가 저렇게 꾸미고 보러 가냐 이게 최고의 찬사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은 네이트판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약간 좀 여초화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여자 연예인들 욕하는데 욕하는 연예인들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신기하게 약간 과학이에요 신기하게 그러고 이제 자기네들이 좀 좋다 보기 좋다 멋있다라고 이제 빨아주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들이 좀 있고 약간 그런 연예인들이죠 진짜 어이없네 인생을 결정하는 수능 보는 날에 화장하고 머리하고 저렇게 불편하게 차려입고 공부가 시험이 바지나 사진 찍으러 간 거지 누가 저게 수능 치러 가는 복장이냐 다른 수험생들에게 네 향수 냄새에 발 방해받겠다 고3 체험하러 간 건가 꾸미지 않으면 이쁘다 할 것을 과하네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라고는 1도 없어 보임 책 한 글자라도 봤을까 그리고 수능 보는데 옷을 저렇게 입는다고 수능 치는 복장에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전력을 쏟아붓는 돈감대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수수하게 차려입고 언론사 사진 촬영 없이 조용히 돌아갈 수는 없겠니 별게 다 불편하네요 별게 다 불편하네요 저 좀 미친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미친놈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방구석에서 그냥 똥꾸냐나 글쩍글쩍거리면서 네이트판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뭐 깔거리 없나 그리고 난 이런 새끼들 진짜 문제가 뭐냐면 잘나가는 연예인들 미끌고 꼬꾸라져가지고 자기들이랑 이렇게 좀 하찮은 내 수준이랑 조금이라도 그나마 좀 가까워졌을 때 그거에 만족하는 그 웃음들 굉장히 더럽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개X새끼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열등감의 똘똥물충새끼들 남은 남 나는 나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으면 되는데 남이 사는 모습 보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걔나 별거가 또 아닌 걸로 열받고 이런 모습 보면은 정말 이 개X새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 나가 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을 왜 쓰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새끼들은 참 더러운 마귀새끼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가 뒤졌으면 좋겠네요 상하차 알바 해보신 분들 그 힘듦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에선 상하차 알바 할 때 이 장비를 꼭 착용한다고 합니다 이 허리에다 차는 뭐 이렇게 허리 보호장구 같은데 물건을 들 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힘을 지탱을 해주는 그런 장구 같아요 차면 느낌이 어떨려나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아 보이네요 쿠팡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좀 대량으로 좀 구매해가지고 일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 좀 채워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거를 이제 착용을 하고 여자분들도 똑같이 물건을 옮긴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네요 여성분들도 저는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짐들 저장구 착용하고 남자랑 똑같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미식가 윤태훈씨의 배달의 민족 리뷰 모음입니다 청라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윤태훈씨의 배달의 민족 리뷰 모음입니다 쉬라구요 민방결에 맨 처음에 올라가게 돼가지고 퍼진 글입니다 윤태훈씨의 닉네임은 마태훈입니다 작성한 리뷰가 42개나 되구요 윤태훈씨는 3500만원어치 배달을 시켰다고 합니다 5년동안요 자 박지의 모던순댓국 소머리국밥 지경점 너무 빨리 먹어치워서 사진을 못찍었네요 다음번에 사진 포함해서 야물딱치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아우 마태훈님 야물딱치게 리뷰 감사합니다 더 꼬치다 청라점 배달도 정말 빠르고 맛있습니다 김충기 꽃삼겹과 고기비빔밥 서구 신현점 윤태훈씨는 이렇게 건강 생각해서 백미보다는 이렇게 현미 찰현미밥을 드시네요 살찌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먹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야무숭이야 먹었습니다 양도 많고 맛있네요 테트리스찜닭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양도 달걀 많네요 쿡찜한 닭 제일 매운 맛을 시켰는데 진짜 엄청 맵네요 엄청 매운 맛을 원하셨던 게 아니었나요? 짜글이 양도 많고 맵기도 적당합니다 너무 허겁저겁 먹어치우느라 사진도 못찍었네요 양도 많고 되게 맛있습니다 자세히 시켜먹을게요 사진을 모르고 못찍었네요 다음엔 제대로 찍어서 올릴게요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사장님 콩국수 안 먹어봤죠? 닭게장 말고 처음 다른 메뉴 도전해봤는데 이걸 7천엔에 파는 건 무슨 배짱이세요? 한 젓가락 먹고 바로 버립니다 이거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집이 원래 정말 닭게장 정말 잘하는 집이고 육게장도 정말 잘 닭게장 뭐 닭곰탕 정말 야무지게 하는 집인데 여름이랍시고 구색맞춤하기 위해서 콩국수를 파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콩국수 이 집에서 시키면 뭔가 신뢰가 있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집에다 시켰죠 시켜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콩국수가 아니라 거의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왔어요 면은 다 불어 터져가지고 근데 그 면도 메밀면이에요 그럼 냄새가 나요 이상한 메밀냄새 약간 군내 같은 거? 도저히 이거는 콩국수라고 보기가 힘든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콩국수가 아닌거에요 한 젓가락 먹고 그냥 바로 싱크대에다 버려버렸어요 이 집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 섞여있는 리뷰 글이었습니다 와 만원 날렸다 이걸 탕수육이라고 소스는 새콤함을 넘어 시고 탕수육이 이빨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제가 이런 리뷰를 이후로 이게 진짜 저렴한 집에서 안 시켜 먹어요 이 집은 저렴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걸 막 6,500원 7,000원 받고 팔았으니까 이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탕수육이 돌이야 돌 진짜로 그 고기가 안 느껴져 튀긴 지 오래돼갖고 그걸 이제 이렇게 말려버린 거야 탕수육 말랭이 하는 줄 알았어 나는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 처마 위에다가 이렇게 그 햇빛 쨍쨍하게 탕수육 말랭인 줄 알았어요 제 세상에 그렇게 딱딱한 탕수육 처음 먹어봅니다 고기 맛은 안 느껴졌고요 예 다 이유들이 있어요 이 집 단골 중에 단골인데 정말 김치찌개는 개선 좀 하십시오 제육시킬 때 나오는 김치찌개에 두부 몇 개 버섯 올려놓고 양만만치 진짜 고기를 이따 그려줍니까 비계찌개네요 비계찌개 성 있게 목살 한 덩어리라도 좀 넣어서 구색 좀 갖추십시오 제육에 넣는 고기를 여기다 넣으면 국물도 탁하고 맛도 없습니다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만육천 원이 아깝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방송 안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갸뜩이나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좀 이때는 맛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을 때 넣는 고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삼겹살이 있고 목살이 있단 말이죠 보통 이제 목살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앞다리살 삼겹살 넣는 집도 있고 앞다리살 넣는 집도 있고 제육볶음 쓸 때 들어가는 그 아주 저가형 그 고기가 들어가가지고 이건 김치찌개가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핏물이 너무 많은 고기들은 국 속에 잔여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국물 맛을 탁해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는 앞다리살이나 목살을 넣죠 근데 이 집은 그런 김치찌개의 돈을 받으면서 고기를 제육고기를 썼기 때문에 기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아 내가 아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하하하 여기는 오구 쌀 피자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지점마다 토핑량이 틀린 것 같습니다 토핑량이 너무 적습니다 안 그래도 배달비 들어가면서 브랜드 피자에 나은 점이 대체 뭘까요? 아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리뷰라는 건 주관적인 거니까 배민 여포라고 앞으로도 리뷰 제가 자주 쓸게요 시켜먹는 거보다 리뷰 써가지고 앞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팩트만 전달합니다 저는 진짜로 팩트만 전달하도록 할게요 한 번은 이런 기가 막힌 적이 있었는데 쓰레기만두 사건인데 쓰레기만두는 뭐냐면은 제가 중국집에다가 이렇게 짜장면 쟁반을 시키려고 하는데 쟁반짜장에 또 1인분도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애매해요 9,000원 9,500원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만원 이상 주문을 해야 되는데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음료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 또 음료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가 가장 싼 게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물만두가 있더라고요 물만두를 시켰어요 물만두랑 해가지고 한 13,000, 14,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뭐 이제 먹는데 짜장면은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물만두를 다 까가지고 물만두를 하나 먹는 순간 정말 구역질 난 그 역한 그 음식물 쓰레기 향을 느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했어요 이거는 썩은 만두다 상한 거를 넘어서서 썩었다는 표현을 할게요 바로 대변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지금 관리를 누가 하는 거냐고 했더니 어리버리 까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그때 저때 내가 방송에서 썩 난리 났을 겁니다 저 집은 내가 저거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해가지고 이 만두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아마 유튜브에다 그냥 올렸을 거예요 내가 그때 유튜브 시작 안 한 거를 다행으로 아셔야 될 거예요 만두에다 요오두 같은 거 싹 떨고 본 다음에 이게 무슨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그런 역한 맛을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리고 리뷰를 아주 엿같이 날렸죠 그러고 나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 환불도 받고 리뷰도 엿같이 날렸어요 근데 그 리뷰를 좀 지워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못 지웁니다 못 지워요 뭐 하는 짓입니까 사장님 만두가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거 확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 장사 하시는 분이 이 집에서 지금 3년 이상 하셨잖아요 제가 이 집 다 알아요 제가 이 집 중국집에 여기서 시킨 지 꽤 됐었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 이거 리뷰 지워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은폐하시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이거 뭐 어디다가 올리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고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때 죄송하다는 얘기 안 나왔으면 진짜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다시는 안 시켜먹을 거예요 사장님 제가 다시는 이 집에 안 시켜먹을 겁니다 리뷰는 못 지우니까 그렇게 아세요 끊을게요 딱 끊었어 근데 다음날에 띵동 띵동 누구세요 중국집입니다 뭐야 나 시킨 적 없는데 이랬는데 탕수육 대짜 세트랑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이렇게 왔더라고요 저 시킨 적 없는데요 아니 어제 그 저기 저희 중국집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위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그랬는데 돈은 필요 없다고 게임하면서 오버워치 그때 오버워치 하고 있었거든요 한창 오버워치 하면서 그거 이제 탕수육 주워 먹으면서 바보같이 웃으면서 흐흐흐흐흥 뭐지 떠흐흐흐흐흐흐흐 이러면서 오버워치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그 집이랑 계속 연을 이어갔죠 계속 시켜 먹었어요 저는 개돼지입니다 전 개돼지 새끼에 불과합니다 궁금하신 게 리뷰 지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지우지 그걸 받아 먹기만 합니까 지웠습니다 꼬꼬까까 김태희씨 근황 근황이라고 합니다 김태희 근황 보도록 할게요 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이게 나이를 먹으면 이 볼살 처짐 팔자주름과 볼살 처짐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 보시면은 볼살 처짐이 좀 느껴지죠 입술 옆에 나이를 먹었다라는 증거거든요 여기 상태에서 나이 조금만 더 드시고 좀 얼굴이 조금 더 노화가 오면은 딱 견미리씨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 중장년층의 김태희라고 불리우는 견미리씨 아프리카식 모기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오 좋네 더럽네요 이게 좀 많이 많이 비위생적이네요 아무래도 먹을 게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모기들을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든다 그럽니다 냄비에다 해가지고 모기들이 많은 곳에다가 모기 죽은 이 모기 사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걸 아마 튀겨내나 봐요 햄버거 패티 마냥 저걸 왜 먹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맛이 무슨 맛이 있을지 그냥 쓰디 쓸 것 같은데 왜 저렇죠? 유니세프에 여러분들 많이 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비씨 11월 30일 중학교 동창과 결혼한 소식 때문에 참 안타까운 장동민씨랑 공개연회 했던 게 굉장히 좀 크죠 아무래도 파장에 엊그저께 나왔던 것 같은데 참 그 라디오스타에서 이렇게 이래서 공개연회 하면 안 돼요 좌약 얘기만 해야 되죠 대중들 좌약 얘기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짤 올라온 거 보세요 좌약 누르고 팔로우 장동민씨랑 나비씨랑 나왔던 라디오스타 그 일화가 이제 두 분 사귀실 때 장동민씨가 많이 아팠는데 좌약을 이렇게 받아왔다고 좌약을 혼자 넣기가 힘드니까 나비씨가 옆에서 좌약을 넣어줬다라고 둘이 서로 볼장 다 봤다라는 걸 많은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뭐 연인관계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친한 이성친구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친한 여사친 뭐 똥구멍에 아니 뭔들 못 넣습니까 좌약을 못 넣습니까 뭘 못 넣습니까 다 넣을 수 있죠 근속성 효자 엄마 아빠가 싸웠는데 강압적으로 통제했다 그럽니다 이 몸뚱아리로요 집안 그 위계질서가 아주 잘 잡히겠네요 아들이 가장 상위권에 있지 않나 엄마 아빠랑 싸우다가 점점 심화돼가지고 거칠어지길래 엄마 팔을 꺾어서 탭받고 아빠는 엎어치기 한 다음 그만한다는 말을 듣고 놔줬다고 합니다 3대 500 이상 친다고 합니다 무력으로 진압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요 참 볼 때마다 이 짤은 적응이 안 돼요 중국 어린아이 같은데 이 짤 보면 좀 애 낳기 싫어지는 짤인 것 같아요 가장 이 나이대 마의 구간이라 그러거든요 10살때부터 12살때까지 가장 꼴배기 싫은 나이대의 전형적인 어떤 표본이 아닌가 정말 표독스럽네요 오늘 발표한 BJ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BJ 대상 후보라는 거죠 배그 BJ 박사장씨 그리고 블랙 위크씨 그리고 뜨뜨뜨뜨 정말 잘생겼어요 이 친구 난 얘가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히키코몰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왜 뭐 그렇게 쓸 거면 나를 줬으면 좋겠고요 진짜 잘생겼어요 그죠 게임 BJ인데 이렇게 잘생긴 친구 남캠에도 성공할 관상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남캠 월드컵 BJ 월드컵 유튜브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할 때 항상 상위권이고 항상 1,2등을 앞다투는 본인이 히키라고 하죠 같이 배그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컨셉입니다 전형적인 기만자예요 낚이지 말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같이 배그 안하고요 예 자 장난이고 자 김성태씨 해소리라는 BJ분 감스트씨 달순의 라이브 소대수 캐스터 스포츠 BJ죠 자 이제 논란이 되는게 이제 대한거나 턱형이 들어가서 이제 턱형이 요즘 그 저 불거진 그 덕자씨와의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 넣는 곳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 아프리카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게 정말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공평한 플랫폼이지 않나 어쨌건 소속 BJ들 아프리카 소속 BJ들 간에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좋건 안 좋건 어찌되었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지 않는다 굉장히 저는 그런 운영 철학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능인 최군 예 사진이 좀 표독스럽게 나왔네요 예 조업하고 싶네요 자 오메킴 승현 네 오메킴씨 그리고 봉준님 마쿠대장 봉준 창현영 창현님 오리님 파이님 듀다님 닐카님 게임엔터테이너죠 그리고 유소나 덕자님은 아이디가 11099555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이디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숫자 조합을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전 턱형이 계정을 줬으면 좋겠어요 계정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BJ 낭만고양이니까 제가 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대상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역시 뭐 지금 댓글에도 다 턱형에게 밖에 없네요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턱형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이제 파괴할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턱형한테 뭐 개인적인 그런 감정도 없고 뭐 나쁠 게 없지만 나중에 연락할 일이 있을까요? 과연? 이 친구랑 톡가오리라는 그 동물인데 정말 콩가요? 입인가요? 주둥이가 꼭 저 진짜 톡처럼 생겼네요 예 그대로 썰어가 그대로 이거 딱 떼가지고 나무 썰어도 되겠네요 예 네 생긴 게 제 사진이 왜 있죠? 아 톡가오리 닮았다 내가 잘 봤고요 예 정말 미친 새끼네요 이거 올리신 분 예 코코까까 모토로라 핸드폰 근황 이야 폴더블 그 기술을 이렇게 내놓은 회사가 삼성밖에 없는 없는 줄 알았는데 모토로라에서도 이렇게 냈네요 이거 굉장히 실용성 있어 보여요 이거 세로로 접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모토로라가 또 핸드폰이 굉장히 또 이렇게 튼튼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옛날 감성이 좀 느껴지네요 예 디바 제시카 씨네요 논란이 또 이르다고 그러는데 지금 BJ 아니시죠? 그러면은 좀 제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 아이유, 설리, 로지타 이슈로 정치질 했다가 아이유 팬들 화력에 아이유한테는 사과했는데 설리한테는 사과하지 않음 스샷에 나오는 채팅 그대로를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본인의 사진을 보는 것을 생각하고 올렸으면 좋겠다 정말 끔찍하다 저항을 하지 못하게 팔과 다리를 자르는 거지요 여자 아이들은 성적으로 대상하는 게 아닌데 아 너무 충격적이네요 방금 사진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다 설리는 말 다 했지? 시선을 좀 바꾸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대박 저 사진 보고 설리 보니까 설리 진짜 핵노답이다 미친 소름도다 처음에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로리타의 뜻이 뭐예요? 저도 그림쟁이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선을 넘지도 않고 정말 정말 평범한 캐릭터나 그림을 그려도 그 무조건 트집당할까봐 걱정돼요 나는 설리 인스타에서 댓글에 실드충을 보고 싶겁했다 저도 의도 안 한 것에 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지요 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좀 굉장히 또 이제 여성분들이 의미부여를 좀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로리타 논란 교복을 입혀놓고 약간 이 사진을 찍은 그 사진작가가 또 그 성추행 건으로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죠 로타라는 그 사진작가 이름이 또 로리타 리를 뱀은 로타거든요 그래요 아이러니합니다 자 제 잘못을 인정한다 아이유에게 사과하는 디바제시카 유튜브 디바제시카가 최근 문제가 됐던 자신의 영상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이유도 로리타라고 깠다가 사과했었다고 합니다 아이유 팬들은 화력이 세니 사과하고 설리한테는 사과 안하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까는 것 같아요 디바제시카에 대해서 저는 뭐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건 뭐 둘 다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아이유씨도 있었고 설리양도 있었죠 근데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사람마다 이제 보는 시선이 또 다르니까 아무래도 연예계 활동하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좋게 볼 사람들은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교복이 있고 약간 좀 저런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이런 보기는 좋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저런 컨셉으로 이렇게 그 인스타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여성분들도 저는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자 이거는 별일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개그우먼 오나미씨에 대해 뭐 이렇게 성희롱이랑 비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5천만원을 줘도 아니 5천원을 받아도 하기 싫은 여자라고 이렇게 썸 이거 본인 그 유튜브 썸메일이면 이거 문제가 될 텐데 해당 영상 53초부터 5천원만 내면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어떤 뭐 무언가를 다루고 있었나봐요 5천원이면 개이득이잖아요 라고 채팅을 이 채팅을 이제 읽으면서 아니 5천원인데 오나미가 나오면 5천원이긴 한데 5천원 바꿔도 줘도 안할 5천원 바꿔도 안할 것 같은 분이 나오면 어떻게 그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나미씨를 언급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좀 개인에 대한 어떤 인격 모독이죠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만약 이 방송 하셨으면 바로 정지를 드셨을 거예요 어? 아프리카요? 어? 그러네? 아주 옛날이었나봐요? 아주 옛날이었나봅니다 사람도 이제 비하 발언이라고 하자 그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 오나미씨 그거 좋아하세요 개그우먼으로 컨셉이에요 개그콘서트 안 보셨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나미씨에 대한 이 발언은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아질대로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좀 엎친다 덮친 격으로 지금 어떤 그 유튜브 분이랑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디바 제시카... 저번에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휴... 디바 제시카 안 나오고 디바... 코스프레만 나오네요 제가 예전에 이 짤 소유해가지고 제 컴퓨터 하드에다 넣어놨었죠 보아 짤 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죠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바 제시카씨가 본인 SNS에다가 리섭씨의 유튜버 리섭씨의 썸네일을 보고 저격을 올렸습니다 한국 여자들 7,000원에 몸을 팔게 될지도 굉장히 어그로성 짙은 썸네일이에요 이거 문제 맞습니다 이거 제대로 지적하셨는데요? 어 이거 이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열폭해서 미안한데 유튜브에 버젓이 올라다니는 이 썸네일 이거 나만 기분 더러운 거야? 혹시 그런 거면 내가 생리 전이라 예민한 거라고 자식할게 그게 아니라면 이건 아니지 않아? 어... 이건 되게...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뭘 잘못한 거야 디바 제시카씨가? 이 리섭씨는 이제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네요 좌파 유튜버라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이분 정치 이슈 다루시는 분인가요? 근데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하거나 하는 게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좌파라고 이렇게 나욕하면 무조건 좌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디바 제시카씨가 리섭씨의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네요 썸네일 제목 좀 넘어가다고 생각 안하나 비유할 게 따로 있잖아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때까지 노출된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은 매우 불쾌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설명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나요? 어... 좀 썸네일 낚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또 여성을 약간 싸잡아다가 뭐 7천원에 몸을 팔게 될지도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반박자료로 이제 그 리섭씨가 반박자료로 디바 제시카씨의 썸네일을 또 저격을 했죠 입으로 배우는 색다른 문법편 아... 이게 입색 어... 약간 이런 거네 그러니까 야 썸네일 낚시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개인정학 근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디바 제시카씨의 그 자료를 턴 거네요 동심 파괴 동물들의 짝짓기 야한 영어... 리섭씨가 댓글... 어... 리섭... 디바 제시카가 리섭TV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비꼬기 시절... 비꼬기 스킬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토론을 하자고 했나 봐요? 리섭씨가 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랑 1대1로 독대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 디바 제시카씨가 답을 했네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오줌을 지리다가 이제 댓글 드립니다 님처럼 훌륭하신 분이랑 제가 토론하면 개발리겠죠 아 유튜브 쾌삭방 하자고? 리섭씨도 좀 한 성격 한 성깔 하시네 이분 얼굴은 되게 차분하게 생기셔가지고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 근데 쾌삭방을 하자는 건 좀 유치하지 않나 내가 디바 제시카씨 편 드는 건 아닌데 밑뚝뚝씩 쾌삭방을 합니까? 왜 쾌삭방을 해야 되죠? 이거 너무 어그로를 끄시는 게 아닌가 유튜브가 아무리 어그로를 하지만은 디바 제시카씨는 그 리섭씨랑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어찌됐건 디바 제시카씨가 뭐 이런 논란도 있고 하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유튜브를 키워온 그 기간이랑 쏟아부은 열정이랑 열정에 대해서는 리섭씨도 물론 열정이 있겠지만은 어쨌건 이런 걸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구독자 수 차이가 비빌 수가 있는 정도의 구독자 수 차이면은 쾌삭방을 하자고 하는 거지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님처럼 훌륭한 분이랑 제가 토론하면 개발리죠 에이 그럼요 당연하죠 닥치고 있어야죠 말씀하신 대로 무식쟁이 아줌마니까요 아참 그리고 해당 영상 썸네는 좀 바꿔주세요 다분이 시청자에게 여성 비하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으니까요 아 상관없으신가? 아 코코 제가 쓸데없이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참견을 더 훌륭해 주세요 음 리섭TV 님이랑 이렇게 좀 그 서로 음 그리고 엄청난 장문으로 디바 제시카 씨는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겠다 어 귀찮네 맞아요 귀찮아요 리섭TV를 까기에 이를 것이 너무 많은 디바 제시카였다 어 그리고 내로남불 과거가 너무 화려하고 아직 열지 않은 판도라 상자가 많다 펄리 사건 공론화가 아직 안됐다 이를 것이 너무나도 많다 강성태처럼 될 확률이 클 것이다 이 글을 보고 리섭TV 2차 영상에는 썸네일을 수정했다 한국 여자들도 한국 남자들도 썸네일을 수정했다 어 이렇게 하고 끝나나요?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좀 감정적으로 많이 치우치신 게 아닌가 사실 자기 가르마를 잘 타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생의 답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업종에 있는데 누구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뭐 비난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할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둘 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냥 액뎀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각자 가르마 잘 타시면서 그렇게 좀 타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 다 자 뭐 이 소식 굉장히 좀 길게 전해드렸습니다 아프리카 BJ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유튜브들 사건 사고 일으키면은 저한테 좀 맡겨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정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배우가 돼가지고 안 그리 평신 안 그리 평신 27 하하 도끼 얼마 전에 문제 했었잖아요 주얼리 업체에서의 금목걸이 뭐 이런 것들 빌려가지고 도끼가 자기를 치장하는 것들이 전부 외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상을 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있고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빌려준 것 같은데 오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끼가 외상으로 보석을 구매를 했어요 변제 과정에서 주얼리 회사에서 법을 어긴 정황이 포착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문제 해결 전까지는 법률 대리인 지시대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A사 측이 회신을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이제 뭐 이 물건이 이 작물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정확하게 어 니네가 사서 이렇게 한 거 맞느냐 이게 훔쳐온 물건인지 뭔 물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샀다가 이런 걸로 또 저기 돼버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도끼가 돈이 한두 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타워팰리스 뭐 이런 데 살고 또 거기다가 뭐 집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슬리퍼 하나도 막 4,50만원짜리 슬리퍼를 짓던데 도끼가 뭐 4,5천만원 이렇게 해결 못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오르락 할 이런데 뭐 이름 오르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도끼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 서양숙 치어리더라는 분이 계시는데 DM으로 너랑 한번 자고 싶다 어떤 남자분한테 이런 그 쪽지를 받고 DM을 받고 그걸 이제 박제를 하셨네요 응 박제 돌았나 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성적 수치심이 들었기 때문에 박제를 하신 거군요 저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남자들 중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미친 새끼들이 있는데 참 뇌에 정액이 찼는지 저 뭐 이쁜 여자들 보면 사족을 못 쓰고 그냥 미친 새끼들 저런 새끼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남염을 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형이잖아 이러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놀리는 게 좋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뭐 무슨 소리세요 여러분들 미치셨어요 지금 다들 아 이제 서운하려고 그러네 아 물론 체체바겠지만 군인 32명이랑 성관계 맺은 병장 나 이게 좀 소름돋네 군부대 내에서 동성 간 성관계 현역 군인 신분인 21살 에이모 병장이 올해 초 동성의 동료 군인과 성관계를 맺고 외출이나 외박 휴가 기간에 부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맞았다 그래요 다른 부대의 군인들이랑 유사 성행위도 했었고 부대 내에서 있는 샤워장이나 창고 화장실에서도 언제나 성관계를 했다 이 병장은 휴가 복귀 때 스마트폰을 부대 내에 무단으로 반입을 했고 스마트폰에 채팅 앱을 깔아서 인접 부대의 군인 여러 명을 만났다 장교가 그 중에 열일 5명 부사관이 10명 병사가 5명 이야 제가 봤을 때 이건 후천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군대 내에서 병역 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채팅 앱을 통해서 나한테 말을 거는 근데 남자라서 에이 뭐야 싶은데 사진도 보내오고 또 말을 살갑게 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거죠 그리고 궁금한 거죠 아 남자끼리 하는 게 이게 무슨 느낌일까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네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게 내피절이고요 어디까지나 개잘 아내라고 하는데 개잘 아내 정황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게이였겠습니까? 후천적인 게이가 돼버린 거죠 남자들이 봐도 매력인 남자들이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아마 게이킹이라 그러겠죠 게이킹 그럼 킹게이가 군대를 간 거죠 근데 그 남자의 맛이 그리워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또 그런 마수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라는 거 실제 게이한테 들은 얘긴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왜곡된 성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아닌 것 같고 저는 호모포비아는 아닙니다만 저는 극도로 남자의 살결 닿는 것 자체도 혐오스러운 사람이라서 뭐 저는 그런 성향이 절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만 게이가 그래요 한번 그 세계에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좀 변태들이 많다 게이 중에 좀 성욕이 왕성한 게이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저는 뭐 관심도 없고요 저는 요즘 여자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아 진짜로요 어차피 못 만나니까 포기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포기한 건 맞아요 포기한 건 맞는데 내가 못 만나니까 라기보다는 노력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을 들인다 그러죠 그런 노력들이 너무나도 귀찮고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딱 그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 이상형은 뭐냐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한테 적극적일 것 나한테 적극적이고 내 방송을 볼 것 두 가지예요 제 이상형은 일단 기본 조건이 이거예요 편한 연애만 하겠다 이거예요 왜요 솔직한데 근데 웃긴 건 제가 그렇게 연애를 해왔어요 그동안 수능 만점 받은 친구라고 하네요 이 친구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 김지명군 아픈가 봐요 근데 강북에서 작은 추어탕집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환갑으로 42살에 지명이를 낳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12살때 백혈병에 걸렸나 봐요 긴 투병 생활을 견뎌 했고요 척추에 대형반을 찔러 넣는 골수검사까지 특히 고통스러웠지만 누워있다가도 아프지 않으면 늘 공부를 했다고 완치는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결국은 완치를 했네요 고교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학원을 단 하나도 다니지 않아서 부모님이 사교육비 걱정이 없었다고 공교육과 인강으로 공부를 했다고 야 진짜 이거는 길이길이 남을 이런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개울가에서 욕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일단 이걸 보고 한 얘기 요즘 그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잘 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교육받는 수준이나 이런 환경들이 개천에서 욕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개울 개천에서 욕난 케이스인데 보기 드문 케이스죠 거기다가 또 아프기까지 했었으니까 백혈병이 아무튼 완치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고 사교육비 격정이 없었다고 이거 자체가 이런 친구들을 좀 본받아서 사교육비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도 좀 타고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부는 타고나야 되는 분야죠 공부도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분야가 공부다 담임 선생님 인터뷰 모르는 것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래요 공부에 재능도 있고 성격도 순진한 학생이다 성격이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병원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할 게 정말 공부밖에 없었을 수도 환자들이 신뢰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장래 희망을 밝히며 서울대 의외과 정시 수석을 합격했다 합니다 리스펙 이건 진짜 리스펙이죠 따봉 한번 누르겠습니다 웬만해선 이런 글에 좋아하면 누르는데 제발 후방글 같은 거 좀 그만 좀 올리고 이런 것들 좀 따봉 좀 누릅시다 꼰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어린 사람한테는 반말한다 이건 저 아니고요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야 나 이거 좀 줘라 나 이거 좀 줘야 나 저거 좀 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자친구한테도 그러고 아주 극혐하는 부류죠 제가 이번에 해당자 하나 들어가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근성이 부족하고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다 글쎄요 요즘 젊은 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 또한 어떤 얘기는 요즘 젊은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나이기 때문에 다음 내가 너만 했을 때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전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때 내가 잘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진짜로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뭐 토크온에서는 좀 까불면서 연예인 처음 보세요? 인플루언스 처음 보세요? 뭐 이지랄하지만은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왕년에 내가 얼만큼 잘나갔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서 정말 간지나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그게 진짜 간지나는 거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줘요 한때 잘나갔다는 것을 자 그래서 한때가 문제인 거죠 예 지금도 잘나가고 싶습니다 예 좀 잘나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 다음 자신의 인맥을 자꾸 얘기한다 저는 인맥 자랑하는 거 극혐합니다 예 뭐 누구와 누구 좀 알고 뭐 연예인 좀 뭐 알고 뭐 하고 한다 그래서 그냥 우와 하는 항상 리액션 해주는 그런 편에 속해요 예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는 역할이고요 보통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저는 남들이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는 없는데 이제 랄프에게 그런 마음은 있죠 적당히 잤으면 하는 바람이 가끔 있죠 예 랄프한테 뭐 늦게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화가 나죠 저는 예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빡이 돕니다 아마 지금 뒷방에서 듣고 있을 텐데 좀 찔렸으면 좋겠고요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다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좀 더 내가 이 분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야무지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니까 근데 이걸 꽁대라고 하나요? 저는 뭐 두 가지는 들어가네요 하나하나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예 요거 맞아요 저는 좀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킨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직성이 풀립니다 세기에 들어가네요 나보다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제가 원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고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만 해도 아프리카 BJ들 조금 약간 등한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봉준이나 최군이나 이런 BJ들 오래 방송하고 또 잘 나가는 이런 BJ들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도 해보니까 내가 오히려 게을렀구나라는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연애사 같은 사생활 이야기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저는 제가 아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얘기를 잘해줄 수 있는데 연애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기가 좀 그래요 얘기를 해주기가 좀 그렇다 왜냐 나는 항상 내 유리한 연애만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막 미친듯이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슴 아파보거나 그런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제가 좀 해주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어쨌건 저 세 가지 들어가고요 나한테 인사를 안 하면 기분이 불쾌하다 불쾌해요 정말 불쾌해요 봤는데 모르는 척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거나 싸가지 없이 이지라라면은 저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놓고 표시는 안 하죠 전 정말 싫어요 나한테 인사 안 하면은 네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네 가지 나한테 인사 안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개인주의로 살고 싶지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고개나 까딱거리고 그러면 저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는 사람 보이면 무조건 웃으면서 그래서 인사를 해요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정말 싸가지 없어 보이고 정말 조업해버리고 싶어요 아는데 봤는데 인사 안 하는 거 그거는 죽여버리고 싶은 행동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걸 대놓고 얘기해요 야 너 왜 인사 안 하냐? 너 나 못 봤어? 웃으면서 저는 일부러 얘기를 해요 다음부터 인사 좀 해라 어 이러면서 오히려 저는 꼽을 줘요 그렇게 해야 그 새끼가 다시 절 보고 지나친 일이 없거든요 그럼 잡아줘야 돼요 저는 그걸 교정을 시켜줍니다 12번에 있는 인사하지 않는 행동을 어떤 식으로 걸어쳐 주냐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들 제대로 걸어쳐 주고 싶다 맞아요 12번에 있는 걸 8번으로 풀어버리죠 너 좀 낯선해 이런 행동들이 사람 새끼처럼 하고 다녀라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꼴배기 싫은 새끼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그런 책 잡히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아까 채팅창에 나왔던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죠 예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오해를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은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새끼들은 잡아주세요 예 이거 10개 들어가면 개노답인 건 맞죠 예 너무 오지랍도 넓고 미친 새끼죠 이거 10개 들어가면은 6개에서 9개 이상은 꼰대주의 경보 어... 게임하면서 오브워치 그때 오브워치하고 있었거든요 한창 오브워치 하면서 그거 이제 한식 주워먹으면서 바보같이 웃으면서 흐흐흥 엉 멋있더 흐흐흐흐 이러면서 오브워치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그 집이랑 계속 연을 이어놨죠 계속 시켜먹었어요 그건 개돼지입니다 전 개돼지 새끼 불가합니다 한번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